우리집의 센스쟁이 말티즈견인 우이를 소개합니다. 핸디야, 우리끼리 심심한데 순례잡기 할까? 내가 먼저 순례할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놀자. 핸디야, 어디 가려워. 내가 긁어줄게. 역시 루이 밖에 없어. 핸디야, 이번엔 너가 순례할래. 알았어. 어디로 숨을까? 베란다로 나가볼까? 핸디, 너 눈뜨고 있지마. 으응? 우야, 다 숨었니? 이게 찾는다. 너 움직이는 거 마땅. 여긴 바닷가 철박길이에요. 늘뜨려 thing. 잇さん, ranibody. 잇さん, rows워. 2 Timothy St Mann, 바닷가 근처를 둘러보고 카페로 왔어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숙소로 가려 보여 엄마 여기 깨끗하고 해소리도 나서 너무 좋아요 야 깜짝 놀랬잖아 오 차 이쁘다 차 태워볼까 오 놀랐다 어린이 엄마 나 차 켜볼래요 당연하죠 운전할 수 있어요 오 운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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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할까